초보 보호자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원스럽게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의식업이 오늘 카드 결제한 게 2, 3일 내에 들어와 버리니까 오늘 100만 원 매출 나왔네. 와 기쁘다. 왜냐하면 손익금 그제는 만약에 50만 원이었는데 3일 때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겠죠? 와 시원하게 쓰십니다. 막 직원 애들 회식시켜주시고 본인도 플렉스 하시고 왜냐하면 난 고생했으니까 나는 보상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위험한 게 날라옵니다. 1년 중에 가장 위험할 때가 딱 5, 6, 7입니다. 왜 5, 6, 7이 제일 위험하냐면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기준에서 초보창업자니까 다 개인사업자시겠죠? 세금 폭탄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종합소득세, 부가세가 한 번에 나오는 지점이 딱 그 지점이라 오? 오? 이러다 보면 관리가 안 돼요. 내가 비축해놔야 될 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정확하게 한 2017년쯤에 무한리필 고깃집이 굉장히 성행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그때 나온 게 이제 뭐 무소, 고기밥 이런 게 나와가지고 가맹점수 전국적으로 몇백 개씩 나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점주님들이 언제 순식간에 몰라겠냐면 딱 그 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5, 6, 7이 무너졌어요. 이유가 무한리필집이면 아무래도 고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죠. 부가적인 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고기는 생물이라 면세품이거든요.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받을 때 거기에 부가세가 녹여있지가 않아요. 부가세율이 기본적으로 한 6%대 나오면 잘 나오는 외식업장인데 무한리필집은 장사가 조금 잘 된다고 치면 진짜로 8%, 9%까지 나와버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사실 부가세 별도로 받는 외식업장은 초밥집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장님들께서 파시는 금액에 내야 되는 부가세 세금도 항상 녹아있는 거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메뉴 가격이나 사이품들 기획을 잘 짜셔야겠죠. 그리고 유튜브나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네모 상자만 키면 어디 대박집 사장님 연매출 몇억의 사장님 진짜 몇십억, 몇백억 매출까지 그런 사장님들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나도 하면 저럴 수 있겠지.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아, 장사하면 돈 많이 버는구나. 방금 얘기 드린 게 장사하면 돈 많이 버는구나. 이 부분에 좀 많이 취하시죠. 시작하기 전부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사라는 건 결국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시장에서 적응하고 버티고 변화에 가면 대박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첫술에 배부르려고 뭔가 확 해버리면 항상 결과가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처참하더라고요. 지인 중에 저보다 먼저 장사를 하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이 옛날에 장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장사를 안 하시다가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끝나고 한창 외식업에 붐이 일어나서 모든 매장의 매출이 잘 나올 때 그때 나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옛날에 돈을 버셨던 게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대박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고 그 중간 사이에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성공한 사장님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자극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투자하셔서 강남에 굉장히 크게 매장 하나 차리면서 10억이 넘게 투자를 하셔서 스타트를 끊으셨죠. 아 잘됐습니다. 너무 잘됐습니다. 정확하게 3개월을 못 갔습니다. 그게 잘됐다라는 것도 결국 지인들. 처음에 한 두 달, 석 달까지 잘됐던 거고 실제로 지인들이 빠지고 나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 매장의 민낯이 나오죠. 실력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성공을 하셨던 분이니까 옛날에 그런데 실제 가보니 맛도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잘 돼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청결합니다. 근데 준비를 안 하셨던 거죠. 그 다음 단계를. 기획과 운영과 바케팅을. 옛날에 취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하시고 스타트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매장을 폐업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유튜브에서 혹은 SNS에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중요한 사람들 나와서 돈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 생각에 좀 취해서 나도 하면 될 줄 알고 왜냐하면 맛과 위생과 접객 다 해봤던 거니까 자신이 있었으니까 크게 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건 저보고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남들 보여지는 모습에 빠지지 말라고.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좀 아래로 깔고 장사... 그러니까 외식업을 하지만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라면 좀 올려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필드에서 직원들과 같이 호흡하고 계속 일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장사한다고 얘기들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을 써서 나는 현장에선 일을 안 하지만 머리로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짜고 노하우를 녹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약간 이런 분류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장사랑 사업을 나누는 게 물론 어느 시쯤에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거를 논하며 그렇게 되려고 하시니까 다 부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이유를 들자면 저는 장사랑 사업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눌 필요가 없는 거라고. 결국에는 두 가지 다 본질적인 목적이 돈을 번다라는 행위인 건데 근데 아직 돈도 못 벌어본 사람들이 장사와 사업을 구분하면서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이 높아지는 삶이 최종 목적지인 장사 같은 건 안 할 거야. 그래 버리니까 돈을 벌려면 내가 만든 상품이 결국 외식업도 상품을 파는 거니까 내가 만든 상품이 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인지 내가 만든 상품이 이 고객이 원하는 수준인지 내가 만든 상품이 이 고객이 원하는 지점인지 그거를 초보 창업자분들이 현장에 직원보다 더 일찍 나와서 더 늦게 가면서 고객과 호흡하면서 느껴서 변화를 주면서 계속해서 디벨롭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제 또래 저도 젊으니까 제 또래 애들도 막 장사하면서 주 1회는 쉬어야 된다면서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장사도 안 되는데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브레이크 타임을 설정해버리고 저는 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장사와 사업을 나누려는 거기서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제발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단톡을 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 카톡에 오시면 대부분 다 그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현장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매일같이 이렇게 일하는 게 힘이 든다. 그런데 매출은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시간이 긴 거는 맞아요. 근데 기신 분들은 그냥 있어요. 현장에. 현장에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세요. 거기. 주 1회 문을 닫는 분들은 자기가 주 1회 문을 닫으면서 어떻게 해야 고객에게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매장을 알려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저는 그건 그 이후의 방법이 물론 있지만 원초적으로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것도 거의 요즘에는 외식업 청합할 때 대출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깡현차를 들이받아서 창업을 한 건데 그 돈을 들이박아놓고 남들 하는 만큼도 안 하면 그래 놓고 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해줄 수 있는 답이 없죠. 사실. 아무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피디님이 하시는 사업은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쳤을 때 장사는 사실 저부가 가치 사업이잖아요. 실제 사업주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때까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쉬고 싶으면 장사하면 안 돼요. 놀고 싶어도 장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장사를 해서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는 목표가 있다면 단순하게 돈 좀 벌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이 목표가 아니라 장사를 해서 내 인생의 신분을 바꾸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돈을 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제조업보다 더 해요. 끊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 창업자와 매장 하나의 성공을 거둔 사람 두 가지의 케이스에서 약간은 다르지만 똑같이 실수를 하는 게 정확하게 하나가 있는데 초보 창업자는 자기 입맛이 기준이 됩니다. 남의 입맛이 기준이 안 돼요. 고객이 피드백을 넣어도 자기 입맛에 맞으면 맞다고 생각해요. 고집을 부려요. 사람의 입맛에 정답은 없는데 그렇다고 장사하는 사람이 미세린 셰프는 아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7명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장사인데 3명은 포기하더라도 그게 고객의 입맛이 맞지 않는다는 게 30%가 넘어가도 자꾸 고집을 부리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매장 하나의 성공을 거두고 그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는 분들은 또 어떤 거에 빠지냐면 이제는 전문가의 입에 자꾸 집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파스타를 팝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매장 하나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가 좀 바뀌었거든요. 본인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만났고 아니면 인테리어나 마케팅이나 식자재나 이런 사장님들과 어울리고 그 시점에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랑도 어울릴 수 있겠죠. 매장 하나를 대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뭐에 빠지냐면 이제는 만 원짜리 팔면서 저거 막 2만 원, 3만 원 맛을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피드백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도 실력이 늘어버렸으니까 자기 기준점도 높아져버렸죠. 그럼 근데 장사는 결국에는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게 장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만 원짜리 팔면서 2만 원, 3만 원짜리 맛을 낸다. 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그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 안 벌겠다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찾아주시는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대에 대해서 만족을 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지점인데 잘하는 자영업자 그래도 있지 않아요? 있죠. 있어요? 제주변에 많죠. 그럼 그런 분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영업자분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요. 더 쉬는 날이 없고요. 쉬는 날? 아니죠. 접하면서 그분들에게는 쉬는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고의 영역이 넓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외식업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결국 완전히 잘 되려면 사고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잔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잔머리가 좋으려면 현장에서 습득한 거 내 몸에 익은 거를 머리로 풀어서 다시 구체화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필드에 있는 시간이 조금 줄었을 뿐인 거지 그럼에도 아직도 필드에 있고요. 집에 있을 때는 생각만 합니다. 커피 마실 때도 생각하고 운전할 때도 생각하고 하물며 TV 볼 때도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까? 근데 그 사람들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욕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러고 있는데 초보창업자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달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초보창업자분들이 누구랑 경쟁하냐면 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결국. 장사라는 게 그 상권 안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 네모난 내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그 네모난 곳 안에서 경쟁하는 게 장사거든요. 내가 부산에 있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나?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디지털이 계속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장사도 이제는 이 네모상자 싸움이라 그 보는 주의라 각오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동네 장사 우리 집 앞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저기 잘 나가는 사람이랑 경쟁자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면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 그 사람보다 시간이라도 더 투자해야죠.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장을 결정을 한 뒤에 그 업종에서 잘하는 곳을 정보수집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떻게 정보수집을 하냐면 요즘에 이제 SNS보다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서치로서 전국에 있는 혹은 해외에 있는 매장까지도 정보를 습득을 하죠. 그리고 그걸 취합하고 개중에서 우리나라 감성에서 익숙한데 약금만 독특한 너무 특출나는 혹은 특이한으로 가버리면 실패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오기는 쉬워야 돼서 익숙하지만 독특한 혹은 익숙하지만 조금 과한 그런 컨셉을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할 때 이 앞에 취합해놨던 자료들이 너무 많이 써먹게 되는 거죠. 왜냐?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은 남들은 이미 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들도 그 생각을 했고 남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놓은 거를 카피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카피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체화 시킨 사람들의 그 실체화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녹여서 섞어서 구체화 시키는 거죠. 구체화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 보여지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컨셉은 이렇게 잡았어. 그럼 안에서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동선을 짜면서 어떻게 인건비에 대한 퍼센트테이지를 줄일 건지 효율적으로 사람을 쓸 건지 그 다음에 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요즘엔 기계도 많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알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기계 하나가 사람 두 명 복수라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동선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일단 기반이 돼야 되고 이제는 매장을 하나 차릴 때 한 명이 차리는 케이스가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없습니다. 그게 동업이 아니라 매장 하나를 차릴 때 디자이너, 마케팅 하시는 분 그 다음 메뉴 만드시는 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기획하시는 분 그 다음에 식자재 업체까지 대표들까지 미리 모여서 회의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내가 메모를 찍어놓은 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그 상권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까지 파악을 끝내서 기획 완벽하게 끝내놓고 공사가 들어가고요. 운영 같은 경우에도 매직업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3D 업종이라는 개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단은 자식이 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너무 많았었고 본인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도 배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퇴사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사람을 써서 혹은 사람을 뽑아서 혹은 월급만 많이 줘서 채용을 해서 쓰면 되겠지 사람으로 막으면 되겠지 전형적으로 3년 이상 못 갑니다. 장사가 잘 돼도 왜냐하면 사람한테 지쳐요. 사장님이 장사가 잘 돼도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복지 시스템 그 복지라는 게 커다랗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교육도 그렇게 커다랗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초보청업자 기준에서는 너무 커다랗게 생각하면 오히려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커리큘럼만 정확하게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새로 입사했을 때 저 친구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그리고 잘 되었을 때 나 혼자서 그 수익을 먹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을 떼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눠줄지 에 대한 가이드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바로 적응하고 바로 1인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매뉴얼 그리고 체크시트 이런 게 운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마케팅은 이거 아마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부분일 텐데 외식업 마케팅은 거의 지금 치킨게임이라 지금 상황이 완전히 그냥 돈 없으면 마케팅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코로나 때 외식업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장사가 좀 되셨던 사장님들께서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공급이 못 받쳐주니까. 그랬다 보니까 그때 마케팅의 세세한 모든 마케팅들의 단가가 다 올랐어요. 근데 한 번 오른 건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경기가 힘들어지면 장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마케팅에 대한 수요는 더 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큰 맘 먹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케팅은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남들이 뭐 한 몇백 쓰면 되는데 몇백을 쓰셨습니다. 쓰셨는데 효과가 없어. 아니 안 하던 마케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매장에 사장님 본인도 마케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데 한 달 해보고 효과가 없어. 그럼 당연히 안 하게 되죠. 장사하는 사람들 수백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면 돈만 날린 게 됩니다. 실제로 잘 되는 매장 중에 마케팅 기획 운영 못하는 매장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삼박자 다 잘하는 매장들은 무조건 잘 됩니다. 왜냐면 밑에 실력은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는 네이버 플레이스만 하면 돼 누구는 인스타 마케팅만 하면 돼 누구는 유튜브 마케팅만 하면 돼 저는 극단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네이버 플레이스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혹은 스레드까지 자영업자들이 많이 본인이 마케팅을 할 때 롤로 찾는 분야인데 장사랑 똑같습니다. 마케팅이 네이버랑 인스타랑 유튜브랑 전부 다 각 시기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그 콘텐츠를 외식업에서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음식으로 혹은 접객으로 그거를 만들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한 번 예를 들어서 100만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근데 요즘 100만으로는 사실 고객 전환율이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100만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잘 터진 거죠. 뭐 쇼츠나 릴스로 그 정도 터졌으면 그러면은 한 번 터진 영상은 꾸준하게 계속 잘 터지니까 그대로 밀고 가면 되냐 아니요. 한 번 터졌으면 두 번 다시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는 써먹을 수 있겠죠. 근데 1년에 3일 장사하고 말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절별 뭐 시기별 날씨까지도 체크를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만들고 준비를 해놔야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걸 노출시킬 수 있는 거지. 아무 준비도 없다가 그냥 돈만 써서 우리 집은 맛있으니까 마케팅만 하면 될 거야. 정확하게 한 몇 억 까먹기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곧 300억짜리 건물을 계약을 합니다. 근데 대출도 저희 회사에서는 거의 없고요. 정말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장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왔다는 거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뭐 피디님처럼 막 이렇게 사업적인 머리가 좋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외식업을 자기 몸만 자기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든지 저만큼 될 수 있으시니까 기왕 장사를 하실 거면 처음부터 통박 굴리지 마시고 그냥 시원하게 들이박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5년 정도라도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반드시 인생은 바뀝니다.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